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최승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HLC의 새로운 스케이트보드 입고가 돼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입고가 돼서 모두 다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고 그 브랜드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모델들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립이라는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의 제품들이 입고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또 모드가 아는 스마일 문양의 모드예요 가장 심플하고 많이 나가는 블랙 레드 컬러도 많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플랜비 브랜드예요 디자인이지만 다양한 컬러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 제품들이 있고요 또 플랜비에서도 이런 도넛 모델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으로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입고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강남점 매장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케이트마피아라는 브랜드 굉장히 이름처럼 멋있는 브랜드죠 그리고 굉장히 색감이 다양하고 포인트 있는 이런 컴플릿들이 들어왔고요 다음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자트 컴플릿 자트 컴플릿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심플하고 약간 미술적으로 되어 있는 심플한 디자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트 트릭스라는 브랜드들은 굉장히 귀여운 초등학생 친구들이 사셔도 되고 여성분들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귀여운 디자인들도 많이 입고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거는 좀 펑키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루자드 브랜드의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온 HAC 컴플릿들은 모두 다 스페인에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제품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입고 되었으니까 저희 보드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훨씬 더 다양한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